오래 기다렸니 유! 킹싸가지! 어? 베리머치 더티짱 어필림과 같은 바가지인데 이건 똥바가지 같아요 똥바가지 아아아아아아아اد다인시야 아아아아아아악 이런 된장 쌈장 기간초구 주장 이거 뭡니까? 살려줘 싫은데요? 살려줘 오케이 알겠습니다 살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코스 제 자전거 따로 부시네요 감정이 실린거 아닙니까? 제 자전거한테 부풀이 나세요 구해주세요 빨리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조작도 하라고 초절정 고수들만 할 수 있다는 곳 1위 선수가 세계 최초로 성공한 곳 세계 최초 구라빵 너무 심했고 언제 갈건가요? 백댕크님 백댕크님 오오 뒷바퀴가 잘잡아 진짜 진짜 범죽 진짜 범죽 아무튼 날라갔다 이거 나 뒤도 전에 넘어졌어 땡 아 수영했어 수영 물에 다 젖었어 지금 다행히서베낭 amazon 배낭이 도막스님 길막 토마스님 아호가 아주 멋있어요 길막 카막 시간갠세이 요즘은 거기도 막혔고 쓸 일도 별로 없고 빌막 스님 뭐라도 막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즐거움을 전사하고 있습니다 제우 스님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이런 게 균형이 깨지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말 끝나기 무섭게 이거 짠 거 아니에요? 큰일날뻔했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찍는 거는 제가 아주 잘 찍죠 간만에 작두바이를 왔어요 이 바이크가 성공하면 세계 최초예요 이 바이크 세계죠 별빛님이 이 바이크 세계 최초로 도전합니다 쉽지는 않아요 일단 쉽지 않을 거로 예상하고요 각이 보통 각이 아니에요 자 일자 시도 잡아야 돼 또 도래 닿는데 아이색 아뇨 아이색 단거 같은데? 아니 처리 안했습니다 다 덮어 먹었어 포크 다 덮었어 자 끌로 갈거에요 사다리 코스 중 맨 꼭대기 보시다시피 등산객 전혀 없어서 놀아요 저희는 민폐가 아니에요 한방인가요? 땡이죠? 어어어어어 괜찮아요 굉장히 미끄러워서 제 기량들은 안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비 선수는 이비 선수 명리한 프레이 이비 선수 이비 선수 좋아요 잘했어요 부식이 살짝 길어지고 있고요 뭐죠? 이비 선수 잡아 잡아줄 사람이 없어요 본인이 알아서 살아나세요 인사 미치겠네 진짜 난 안시켰어요 제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게 아닌데 가요 가요 나왔고요 골프기 대가리 젠 모으죠 뭘 때려요 지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시곤방을 떨더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안녕 망연자실 자전거 엿됐어요 안올수네 안올 수가 없어요 아 미치겠습니다 타라카님 이제 복귀합니다 양재철의 제비가 있는 거예요 양재철의 제비가 입사했죠? 물보면 입사해야 돼요 강호동이 얘기한 거예요 아름다운 장면 나왔고요 괜찮아? 당연히 괜찮죠 아픈가 난따구 선수 계산이 복잡해요 지금 난따구 선수 이발했습니다 과연 속도가 좋아요 이걸 살려내네 양재철의 제비는 바로 입사해요 양재철의 제비는 바로 입사해요 물보면 입사해야 돼요 여기까지입니다 안玥 Para commission 룩이나 배달 ency 양재철의 일환 송 샤드 이 따라 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나왔어. 오늘 불날 나왔어. 형 괜찮아? 정황하지 않고 끝까지 찍는데. 하자고 이제. 어제에 이어 또 어떨까? 둥글, 둥글합니다. 어우, 족궁 좀 하였어. 족궁이. 아, 바쁜데. 오, 됐어. 아, 이거 됐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나왔죠? 크게 다친 건 없어요. 팔찌. 팔찌 차고 있어요, 팔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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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찌 어디 갔어. 얼만데요, 그거 팔찌. 겁나. 동물원 선생님, 일단 여기까지는 잘 가요. 또, 뭐 똑같은 걸 두 번씩이나 해서 저렇게 잘 보여주지요. 하하하하. 진짜 축하했네. 자, 즐거운 추석 되겠습니다.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빼고. 하하하하. 모양상 겁나 빠십니다. 하하하하.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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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제가 선촬영 후고조가 몸에 배서 죄송합니다 감 잡았어요 감 잡았어요 왜그래 왜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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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는 너무 뒤로 덤블링을 하냐 대단한 운동식행입니다 다 치지도 않았고 와 깡패다 깡패다 파이팅 과연 어 잘 꺾었어요 요기서가 어려운데 오우 넘어졌다 조폭의 최고 여기서 너무 서돌났어 여러분 큰 거 한 건 나왔습니다 안 다쳤어요 웃고 즐기시면 되요 조퍼 컨셉으로 나오신 백만님 땡입니다 형님 뭐하시는 거니까 형님 진짜 웃깁니다 아 진짜 일본어로 아리가또라고 하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